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는 지금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 여기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올라갈 건데요. 저기 앞쪽에 보니까 카메라 삼각대를 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해는 따뜻한데 바람은 시원하고 되게 좋은 날씨거든요. 오늘 캠핑이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올라가 볼게요. 오늘 이렇게 깔개하고 물병하고 들어서 지팡이는 못 들었어요. 가지고는 왔는데 차에 있습니다. 근데 저 요즘에 다이어트한다고 걷기 운동이랑 열심히 했거든요. 좀 드림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30초 걸었어요. 올라가 볼게요. 더워요 엄청. 계곡 물소리 엄청 시원하네. 음악 들으면서 걸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텀블러에 빨대에 있는 뚜껑만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걸을 때 마시면 좋겠더라고요. 좋네요. 한참이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안 힘들고 생각보다 느려요. 저거. 아 시원하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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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 도착을 했고 지금 텐트를 어느 방향에 쳐야 할지 먼저 잡아보려고요 오늘 지팡이 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왜 이 길을 나보고 지팡이 짓고 오냐고 얘기했던 우리 알병이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에는 또 지팡이 들고 올 줄 몰라요 가방 내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 나왔고 하니까 그냥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 겸 뭐 끓일 때 쓸 걸? 옛날에 가래떡 썼던 거 이거는 커피랑 뭐 이런 거 들었네요. 대박 사건. 양배추를 안 가져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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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바이루. 젤리 전 спрос 계란 계란 여러분, 뱃뱃에 담아서 우린 아이스크림을 만족하면 더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양념을 많이 먹어서 먹지 않도록 먹으면 더 맛있게 될 것 같아요 멸치지 않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죠 이제 뱃뱃에 담았서? 아이스크림을만 걷는 뱃뱃을 더 맛있게 먹어요 인센스 콩 인센스 콩 네네들이 없어주려나? 그리고 매점에서 이거 하나 사왔어요 이따 저녁에 요거 한잔 하려고 맥주 마실까 하다가 맥주 말고 이거 마시고 싶더라구요 쇠소리 엄청 좋죠 왜 타옴 안 받아지지 지금 23도입니다 내일도 엄청 뜨겁네요 24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조금 우울할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식단 아닌 식단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가 원래 두 덩이가 있었는데 그거 한 덩이를 덜고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되겠다 하고 양배추 가져가야지 이랬는데 아까 낮에 양배추 안 가져온 게 생각난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어떻게 양배추를 안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고기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닭 지금 생각해도 우울하니까 아마 저녁에도 우울하겠죠 그래서 와인을 샀어요 뭔가 맥주 말고 와인으로 촉촉하게 느리게 슬로우푸드를 즐기려고요 아주 잘ним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해준이 넘도 안 주게 음메 making 너도 머리는 정정길에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해가 이쪽으로 싹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여기에 해비침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분이 지금 완전히 좋습니다. 내가 고구마 먹은 거랑 해서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에 또 그 간헐적 비스무리하게 공복을 지키고 있어 가지고 또 너무 늦게는 못 먹어서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6시 반쯤에 나가서 먹어볼게요. 이게 너무 예뻐요. 오늘 우리 집 햇살 맛집이에요. 우울한 저녁. 왜냐하면 양배추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먹어보려고요. 저 고기 생겼어요. 양배추 없어서 우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기가 생겼지 뭡니까? 지금 여기 야만인 사장님 그 유튜브 찍고 계시거든요. 오늘 근데 저 잠깐 까메오로 그 진상 손님 역할 한번 해가지고 고기 뺏어 먹고 왔어요. 나중에 영상 나오면 보세요. 지나가다가 냄새가 좋네 하고 하나 얻어먹고 사이즈가 작네 하면서 하나 더 얻어먹는 역할 했어요. 양고기 살 안 찌잖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요. 근데 진짜 다 읽어보셨어 잠자기. 이거에 이걸 깠어야 되는데 그죠? 이미 너무 다 먹었네. 별일이 다 있네. 웃겨 죽겠네. 이거 까먹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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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젖에는 외국적인 숟가락으로 먹는데 집에서는 닭 가슴살 먹는데 일부러 닭다리살, 닭 정육 국룹. 양고기를 얻었잖아요 아까 하나 더 먹어야겠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하면서 완전 신나가지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즐겁게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나게 근데 진짜 어두워지고 있다 엄청 많이 먹었어 저 탈령 도와줬다고 요거 화이트 주셨어요 저 레드 먹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술 오니까 신나네 근데 좀 약간 느끼해 지금 여러분 지금은 따뜻한 티 한 잔 마시고 있고요 지금 벌써 뭘 했다고 8시에요 아 좋다 내일 아침에는 좀 귀찮아도 차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내일 아침에 공복 유산소 겸 그렇게 하는 걸로 도전 다이어트 하는 게 요즘 저의 일상의 소소한 재미에요 여러분 저 설거지는 하고 왔고 음악 듣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센티했다가 좋았다 잘했다 그래요 음악에 따라서 아무튼 지금은 그거 이제 씻고 오려고요 또 다녀올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카메라가 화각이 넓은 렌즈가 아니어서 기존의 거랑 조금 거리감이 달라요 제가 찍는 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얼굴이 너무 가까이 나와 아 나 미치겠네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로 잠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잠들면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입니다 눈이 아직 좀 잘 안 떠지는데 밖의 날씨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공복 유산소 하러 가요 여러분 굿모닝 여러분 굿모닝 여러분이 특히 제 침략이 없어서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침략하고 발포매트 여기 조금 부피가 크거든요 제꺼가 걷기 겸 차에 갖다 놓고 올라오려구요 기분이 상쾌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음악을 듣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분이 진짜 진짜 좋아요 아 이럴 때 샥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샥쯔를 캐나다에 갔을 때 동생 주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거 노이즈 캔슬링 안 되는 거여가지고 새소리도 다 들리대요 제가 음악을 그렇게 크게 듣는 편이 아니어서 좋다 내려가는 길은 쉽지 뭐 가방 메고 내려올 때도 쉬웠어요 누가 저기에 돌탑도 쌓아놨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나도 소원 밀고 싶은 거 있는데 벌써 5월인데 2023년의 반도 다 지나간 느낌이에요 여러분 주차장에다가 차를 요즘에 말을 이렇게 꼬입니다 주차장에다가 짐을 넣었어요 아니 주차장에 와서 차에 짐을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 보려고요 어디 한번 시간을 볼까요 8시 44분이거든요 몇 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쨍쨍이들 새들하고 얘기도 하고 풀하고 얘기도 하고 하늘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자연과 대화를 하며 자연을 벗사물며 이렇게 이월을 타니까 얼마나 좋아 아휴 내가 무건수행을 했지 뭐야 아휴 이렇게 길이 있으면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 쉼터 너무 마음에 든다 잠깐 음악을 접고 물이 많지 않네 최근에 약간 엄청 잘 걸었다 왔어요 아보카도 이거는 이제 파프리카 가루하고 소금 달았던 거였고 올리브오일 넣어 가지고 온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마토 썰어 가지고 온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양파하고 오이 그다음에 치즈 근데 지금 배가 고프지가 않아 가지고 오우 여러분도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염 퇴근하겠습니다 안녕